안녕하세요. 형경프로입니다. 쓰리포트 하는 버릇? 그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갈 것 같아요. 하이트릴로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때 위아래로 핑크색 입었던 거 제가 봐도 조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골프백 없이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도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 무서워하는 거? 예선 탈락? 그거 좀 무서워요. KLPJ 미녀 골퍼? 아 농담이에요. 농담이에요. 아 저 좀 부끄럼 많이 타요. 안 그래 보여요? 아무래도 우승했던 장면? 가장 좋아하는 민트색 입고 우승했잖아요.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 이걸 어떻게 이겨요? 진짜 큐티풀 팬분들 모두 다 한 분 한 분 다 최고죠 저한테. 어 선물? 아 저의 사진을 400장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액자로 엄청 크게 해주셨는데 좀 많은 선물도 다 좋았지만 그런 게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ESFJ 근데 완전 맞는 것 같아요. 야이너마 가시냐? 이거 많이 들어요. 제가 집에서 말 진짜 안 듣거든요. 저도 시즌 마지막 끝날 때쯤 알게 됐는데 망관부 이거 알게 됐어요. 차장님 모르시죠? 모르시죠? 모를라. 2022년도 저랑 파래게이츠 망관부 안녕